1, 2,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. 2015년 2월 23일 오전 2시 22분이구요. 아흐 아 목아퍼 아 목아퍼 아 어디 덩크님이랑 뭐 식이냐 이거 어? 갈바람 날아버리고 있어요. 딴 말 필요 없죠? 아 겨울동화 올이 하나 저거 비싸서 못 샀어. 아니 그전에 다른거였다면 샀겠지만 저거 오리아나는 안해가지고 어, 오리아나 스킨 저게 예쁘긴 한데 응? 저거 오리아나는 안해가지고 아사 들어오게 뭐할까? 뭐를 살까? 나 이거 한번 써보라구 이거 한번 써보라구 좋아하는 개뿌리 어? 좋아하는 개뿌리 한 대 치면 한 대 맞고 그게 좋아냐 어? 세대 치고 예쓰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뽑기 이게 묘미이긴 한데 야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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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나 데미지 반밖에 안 들어간다 너네가 쳐도 어? 뽑기 패시브가 그거죠 이게 5%가 10%가 10%네요 제 체력의 10%가 넘어가는 데미지가 오면은 어? 그거 본래 데미지에 반만 들어가요 저한테 아 근데 카르마 저거 스킨을 쓰냐 쓸 것도 없어 어? 저걸 살거면 그냥 사지를 말지 아유 난 저거 별로든데 카르마 저거 카르마 유저여니까 카르마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저거 별로예요 안녕 아잇 잠시만 잘못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짤런쩡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서 잘못 들어갔어 에이 에이 엇 잠시만 나 스킨 왜 아꼈어? 어어 나 탕견보고 있느라고 그거 선택이 안됐구나 어? 혼자는 안죽는다 혼자는 안죽는다 혼자는 안죽는다 혼자는 안죽는다 아이 나 붉은망치 그거 어? 제 시청자가 보내준거 있거든요 제 팬이 어 사명이라고 걔가 보내준거 있었는데 아이 참 아 스킨 왜 안꼈지? 아이 진짜 환경을 보고 있을지라도 일단 선택은 해놔야 하는데 아이 진짜 짜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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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얘네 몸은 하나도 없네 아싸 쟤네 탱크 없다 이따 난 궁 나오면 보자 너네 나 이따 궁 나오면 너네 보자 너네 훅 간다 응? 너네 훅 간다잉? 이따 봅시다 내가 피져부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자 다 후반이야 우리 응? 우리 다 후반이야 우리 후반이야 괜찮아? 괜찮아 어? 저기 학살중입니다 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이기면 돼요 어 롤 이게 뭔 게임이니까 응? 넥서스를 푸셔야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넥서스를 푸셔야 게임 게임이야 그전까지 몰라 응? 그전까진 몰라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지? 아잇 어휴 아잇 각 좀 잡고 싶은데 이거 다 쟤네가 원거리라서 각도 못 잡겠고 아잇 아잇 진짜 뭐야 사선 데미지야? 너네 낙 국 나오면 보자 어? 너네 낙 국 나오면 보자 진짜 야 야 쟤쟤 야 쟤쟤 쟤 포기해 포기해 아깝이 아 르블랑 좀 맞추지 르블랑을 못 맞추네 나 국 나오네 뭐지 exchanged 할te 국 comes би 필요했어 madam 네 민끼리 나 구내면 빨리잡아야 돼 빨리잡아 빨리잡아 빨리 빨리 오케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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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데미지가 제일 안 나오네 누구야 누가 제일 안 나오냐 다 잘 나오는데? 죽이한거? 서포스 없어 얘네 헬로 얘네는 아 잠시만 잘 못들어갔어 잘있어 좋았어 나는 탈수가 있어 잠시만 잠시만 시비를 쳐야한다고 시비를 쳐야한다고 아이 흥분해가지고 이거 엉뚱한거 쳤어 어? 흥분해가지고 엉뚱한거 쳤어요 아이 참 우린 참 조화롭군요 호환사님 아이 참 가구만 뜯뜯 가구만 와우 숨어 있는지 알았는데 알았는데? 알았는데? 아닌데? 아닌데? 야 빼빼빼빼 아 야 너는 잡는다 너는 잡는다 엄마 됐고 따따라따라 따아 따따라따라 따따라따라 까빙 까빙 아 이거 벽궁을 성공했으면 잡는대 자 품질패 괜찮아 괜찮아 그쵸? 이 장면은 뭐 흥분하지 말고 웃으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될거에요 아직도 모르는거 어떻게든 되겠지요 음 이러대로 모르게 어 잠시만 잠시만 잘못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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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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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서버를 하나 다 응? 긍근히 먹어야죠 저도 긍근히 먹고 살아야지 흥분하지말고 게임은 즐겁게 나는 야슬게임 유저분들이 흥분하지말고 흥분하면 지는거에요 그쵸? 야 죽여 잡아 아아이 아이 벽궁을 실패했어 어 여기 기둥에다가 박을라 했는데 각을 잘못잡았네 흥분해가지고 침착해야하는데 뽀삐를 할때는 정말 침착하게 어? 아 그럼 이거 벽궁이 실패하니까 어 얘가 벽궁 데미지가 더 좋아요 이게 부딪쳐야 데미지가 좋아서 흐음 흐들어가야지 보통은 몰락을 하는데요 일반 게임에서는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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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 몰락 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 어? 으흐흐흐으흠 라라라라 몰라 몰라 어? 몰라 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어? 뽀비 놔와서 좋았드만 이게 뭐야아 뽀비 막아서 좋았드만 에헤라디아 탈탈탈탈 일단